내가 함께 하겠네 아직까진 평화롭구만 돌리고 돌리고 응 못 터뜨려보네 돌리고 같이 보름 새 돌리고 돌리고 아니 젊은 것들이 힘이 좋구만 잘 뛰어 댕겨 뭐 깜짝이야 다 뭐하는거야 여기서 성님 살인마 보입니까 아직 안보여 고양이 폭 안 켜졌는데 살인마 가만히 있나 뭐하는거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살인마가 어 저기 아니구나 돌리십시다 설마 설마 다 돌릴때까지 기다리는걸 수도 있어 한방폭 막 이런걸로 설마 에이 그럼 변태가 어디있습니까 어 겁나 많아요 변태 요새 변태 살인마들이 막 넘쳐나고 있잖아 저희도 어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캠핑하니까 아 난 요즘에 캠핑 안해 이제 나 이제 실력이 향상돼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해야될 때는 하지만 뭐 해야될 때는 하지만 뭐 해야될 때는 하지만 뭐 해야될 때는 하지만 웬만하면 안할라 하지 요즘에는 이게 걷는 시간이 길어서 캠핑해봤자 더 손해더라구요 이번판은 무난하게 뜰것 같습니다 이번판은 무난하게 뜰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살인마가 안보이지 렉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는거 아닐까요 헐 여러분 재미없는데 너무 무난해도 재미없어 너무 무난해도 재미없어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아이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했을때 그랬는데 뭐냐 근데 살인마 옆에서 계속 놀려주고 그냥 나갔습니다 아 저도 한번 그런적 있어요 살인마가 계속 놀려주고 계속 그냥 서있기만 해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막 블러드포인터 쌓으면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블러드포인터 쌓으면서 계속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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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하하하 그럴 땐 너무 개꿀이어서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 한 번씩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살인마 어디있네 나 살인마 얼굴 좀 보고싶다 얼굴은 보고 가야지 한 번씩 있겠다 어딨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근데 가다가 잘못하여서 맞는거 아닐까요 아 맞아 죽더라도 난 보고싶어 살고싶습니다 어 여기있다 찾았다 이거 뭐해 이거 오토 아니야 오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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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게 있나? 저기 계속 어떻게 저럴 수만 있지? 이상한데? 그냥 언능 나오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확하고 있대 하하하하 아 농부였구나 수확하는 농부였구나 옥수수 수확하고 있었구나 하하하하 에잇 어 하하하하 똑같은 어어. 어 됐다. 분명히 누구 튕겼다. 한 명 나가있다. 그러네. 아 한 명 나갔다 있었네. 선생님 뭐 심장 소리 같은 거 안 들립니까? 네 아직까진. 평화롭습니다. 평화롭다는 거는 무섭다는 거죠.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. 톱질 소리가 잠깐 난 거 같은데 잘못 들었나? 전산판 덮구였다가 덮구였던가? 농사꾼. 오토때문에 로딩이 길었나? 내가 열 거야. 저쪽 거 가세요 저쪽 거. 나도 열고 싶어요. 저쪽 거 열어라니까. 싫어요. 안 돼. 내 거야. 내가 온 짐 했어. 저쪽도 가봐야지. 어 뭐야. 어 뭐야. 갑자기 두근거리는 소리가 나네. 뭐지? 저기 있네 또. 또 저러고 있네. 맞네. 아까 걔네. 뭐지? 튕기는 거 끝났나? 여기 바로 옆에. 또 똑같아. 난 여기도 열 거야. 저거 오토야 저거 저거. 또 농사하고 있어. 이번에는 탈곡하고 있어. 탈곡. 아까 뵌 거. 탈곡하고 있는 거 같은데. 이번에는 탈곡하고 있어. 탈곡. 너라 아, 저런걸 신고해야 되는데. Imperialledmp3 저거 저렇게라도 해서. 절대 맞아 주고. 점수 조금씩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Craig Cureen. 맞아주면 안 되지. 점수 먹잖아요. 탈곡하고 있어. 제가 점수 먹잖아. 나도 맞지. 우리도 먹는구나? 나두 맞지. 볼래 아파요 자 다음 도전자 다음 도전자 NO 이리와 위기 고고 고고 고 컴온 컴온 이렇게 다음은 나다 갑자기 렉풀이면 진짜 재밌겠다 이게 뭐야 하하하하핫 우리가 더 나쁜거 아닙니까 이거? 아 이게 뭐야? 쟤 신났어 나는 얘가 더 웃겨 우리 따라하는 게 더 웃겨 아 미치겠다 아니 이번엔 내 차례데 아 재밌다 이번엔 내 차례데 아 웃겨 아 내 등 뜨름 아유 아유 여기 여드름이 너무 많소 아 내가 만져줄게 내가 자네 등을 쓰다도 만져줄게 난 누워볼까? 난 누워보겠소 아아 살려주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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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아 조심하시오 저도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면 꿀잼? 하하하하 이러고 그냥 나가면 꿀잼? 하하하하 더듬 더듬 해주세요 내가 엉덩이 쪽을 더듬어 죽음새 하하하하 개꿀잼 인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쟤 그만해라 이제 하하하하 아 쟤 너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갈까 우리 나갈까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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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나가면 꿀잼인데 아니 조금만 더 하고 가죠 하하하하 아니 아니 얘 우리 따라한다가 누웠을때 우리가 나가버리는 말만할 꿀잼이야 하하하하 아 진짜 우리 점수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점수 너무 많이 주는 거 없 cab 아유 그럼 저주 아 하모 간다 마지막입니다 완전 맞들렸어 마약이야 마약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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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들 하셨소 몇 점 나왔을까 이거 만내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익스트림한 판이었습니다 이번에 많이도 졌네 와 3만 이거밖에 안 줬어? 아우 내가 제일 높습니다 점수 쟤 이상한데? 살인마? 점수 0인데?